네, 지금 시각 10시 2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건강도 지갑도 지키는 병원비 절약 꿀팁.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병원 갈 필요가 있으면 뭐 가야죠. 근데 병원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내라는 대로 그냥 내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내용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않을 땐 특정 시점은 피하는 게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같은 진료여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는데 어느 병원은 얼마인지 이걸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병원비 아끼는 정보 지금 전해드립니다. 부자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소니의 금융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한글날 공휴일이잖아요. 오늘 같은 휴일날 문을 연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가 더 나오는 거죠, 보통? 네, 맞습니다. 정부가 기본 진료 시간대를 정해놓은 게 있어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네 병원의 운영 시간 생각해보시면 이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다는 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한다거나 혹은 야간 진료를 하는 병원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진료를 보시고 치료를 하시게 된다면 가산금을 조금 더 부담을 하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야간 공휴일 가산 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서 약사나 의사들이 초과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개념으로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찰료, 그리고 마취료, 수술료 등에서 30에서 50% 정도를 할증해서 부담을 하게 되고요. 약국에서는 우리가 조제비라든지 기타의 비용에 대해서 30%까지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연휴 기간에 너무 급하게 아프게 된다면 병원을 주저 말고 가셔야겠지만 그냥 정말 나 평일에는 사람 많으니까 복잡해서 가기 싫어. 나 그냥 여유롭게 주말에 혹은 야간에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또 생각지도 못하게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이 비유를 잘 생각을 해두셨다가 미리미리 병원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가고 싶어서 심야나 주말에 가는 거는 돈이 더 들 수 있다. 그리고 약국까지 적용되는 건 좀 몰랐거든요. 약국도 병원처럼 심야나 이럴 때는 조제비가 더 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진료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도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진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급할 때는 사실 우리가 시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겠지만 혹시 가능하신 경우라면 입원 시간 그리고 퇴원 시간을 좀 유의를 하신다면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겠습니다.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을 한다거나 혹은 밤 9시에서 밤 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한다면 우리가 입원비가 조금 더 할증이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최대 50%까지 할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원 수속, 입원 수속을 하실 때는 이 시간대를 조금 유의를 하신다면 가급적 피해서 수속을 밟으시면 조금이라도 병원비를 아낄 수가 있겠죠. 역시나 선택이 가능한 상황에서라면 예를 들어서 다음날 입원 치료를 예정해놓고 입원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약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물론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규모에 따라서 작은 병원이 있고 대학병원까지 있잖아요. 급이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병원비가 달라지죠.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병원의 규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작을수록 진찰료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에 비해 부담률도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는 동네에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의원이라든지 동네 병원이 1차 병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이 2차 병원. 그리고 대학에 부속되어 있는 부속병원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대학병원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3차 병원입니다. 그래서 총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률도 급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1차 병원이 30%, 2차 병원이 40%고 그리고 3차 병원은 무려 56%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진료비, 가산 비율도 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1차 병원이 15%, 2차가 25%, 그리고 3차 병원이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수에 따라서 진찰료라든지 가산 비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벼운 감기가 걸렸는데 다짜고짜 3차 병원에 간다면 진찰료가 훨씬 올라갈 테니까 가벼운 질환일수록 작은 병원에 가시는 게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특정 질환이 의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도 보통 우리가 선입견으로 무조건 대학병원에 가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조건 3차 병원,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1차 병원에 가셔서 소견서를 떼서 3차 병원에 가시는 게 경제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진료 의뢰에서 없이 다짜고짜 3차 병원으로 가시게 된다면 우리가 국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본인 부담금이 10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견서를 떼서 3차 병원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몰랐는데 흔히 말하는 아파트 상가 같은 데 있는 작은 병원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떼서 대학병원으로 가는 게 말한 대로 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좀 잘 알아둬야겠네요. 사실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지만 그럼요. 알겠습니다. 또 여러 병원을 여러 개를 다닌다는 것보다는 한 병원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게 더 가격 면에서는 저렴하다고요. 맞아요. 보통 병원에 가시면 저희 병원 처음이신가요? 이 질문을 꼭 받습니다. 이게 이 병원에 정말 처음 온 건지를 구분해서 정보를 쉽게 찾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요. 초진인지 재진인지를 구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 환자에 대해서 처음 진료를 보는 초진일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상 30% 정도 초진 진찰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날은 이 병원 가고 다음 날은 저 병원 가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병원을 가게 되면 계속 초진 진찰료를 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가야 된다면 한 병원을 가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 질환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만성 질환인 경우에는 90일 이내 다시 진료를 봤을 때에만 재진으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런 날짜 제한이 있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초진을 계속 받는 것보다는 재진을 받는 게 진찰료가 저렴하고 아무래도 한 의사분이 계속 이렇게 쭉 추적 관찰을 해주니까 그래도 좋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비가요. 보험 적용을 받으면 부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진료비가 문제입니다. 갑자기 수십만 원 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거 아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우리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는 진료 항목들을 급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비급여 항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급여 항목이 많을 때는 우리의 부담이 굉장히 크게 비싸게 느껴집니다. 비급여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역별로 병원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요. 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렌즈인데 A병원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정도. 또 비병원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이렇게까지 병원비에 차이가 많이 났어요. 같은 수술을 하는데요. 맞아요. 이게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병원별로 이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합당한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비급여 관련된 진료를 받는다거나 치료를 받을 때에는 어느 병원이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비교를 해보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인 거죠. 그런데 다 돌아다녀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홈페이지를 하나씩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병원의 규모 그리고 항목 등을 클릭해서 보면요.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최저금액, 최고금액 그리고 평균 금액까지 볼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비급여라고 부르는 게 도수치료가 대표적이에요. 아마 도수치료 좀 많이들 흔히 받으실 것 같은데요. 도수치료는 또 비용 차이가 천자만별로 많이 나니까 오늘 알려드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한번 비교해보신 거 추천드리고요. 애플리케이션은 건강이음, 이가 알파벳입니다. 건강이음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하셔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정보들을 쭉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비교하시고 병원을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으로는 모바일 건강이음,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인 알파벳입니다. 신기하네요. 도수치료, 저는 한 7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까 14만 원짜리 되고. 많이 나죠. 그러니까 동네 가까운데 그냥 무심코 갔다가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고 가는 게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기준도 계속 달라지니까 이것도 꼭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번 달부터 당장 바뀌는 건 뇌 관련 MRI 소식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급여 진료비 기준으로 예를 들어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찾아가서 저 MRI 찍고 싶은데요. 라고 하게 되신다면 본인이 100% 부담을 하게 된다는 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뇌경색이 의심됩니다. 뇌 MRI 한번 찍어볼까요? 라고 할 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의사가 따로 소견이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자의적으로 찍을 때는 본인 10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뇌 MRI 관련해서 본인 부담을 줄여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견서가 필수적이라는 거 꼭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의 여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고 나서 병원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 건강검진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국가 거를 이용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병원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사전에 건강검진을 수시로 해서 치료비를 아끼는 게. 병원 관리를 안 만드는 게. 맞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무료 건강검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꼭 꼬박꼬박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라면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부가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검진기관이라면 어디를 가셔도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주시면 좋을 게 국민 건강검진 가운데에서 1차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만 40세 그리고 만 66세의 국민이라면 생애 전환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보통 1차 검진이라고 하면 피 뽑고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생애 전환 검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은 항목들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료급여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암검사까지도 가능합니다. 5대 암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검사를 통해서 암이 발견이 되었다면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의 암검진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이 혜택들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꼭 놓치면 안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하 예매권 두 매씩 드리는 키즈 준비했는데 그 전에 아까 광크리 뉴스에서 저희가 작년 한국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을 0.08이라고 말씀드렸는데 0.8로 바로잡겠습니다. 작년 한국 여성 1인당 출산율 0.8인데요. 0.08로 잘못 말씀드려서 0.8이라고 다시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언제 진료받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 병원비가 할증되지 않는 때는 언제일까요? 1번 평일 오후 3시, 2번 공휴일, 3번 새벽 3시. 새벽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암문호클라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에 당첨자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라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